내 이름은 김아인. 올해 인하대학교에 입학한 스무 살 새내기다. 대학교에 오면 연애할 수 있다는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혹시 충전기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. 잠깐 보고 있는 거 봤는데 저 어제 술 많이 마셨니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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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시... 시간에oni 매일 내일만 기다리고 매일 내일만 기다리고 어이 조심해 어이 오만애들 똑바로 안 던져 죄송합니다 어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고춧가루 선배 인덕선배가 안보이네요 되게 생각했어 패션이 이상해 재미있다 내가 옛날부터 익힌건데 좀 튀겨 이상해 죄송해요 저 먼저 일어나고 죄송해요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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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간 거야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충전기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어이 소녀 울지 마라 꽃은 울지 않아 선배 좋아해요 충전기 빌려줘서 고마웠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 아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이다 아 아 선배 라면 먹고 갈래요 10 아 아 에 아 아 우 흘레違う人の中で 君を追いかけた 쌀쌀하지만 따스한 봄날의 밤이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는 어느샌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무의식 중에 나의 마음의 충전기가 되어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